오늘은 로이토세스를 했다. 처음 초밥부터 완성품들이 나왔다. 얼심이 버프됐다길래 먹어봤다. 5레벨 1월만에서 쉔 3성을 만들었다. 상대는 육검사였다. 상대 K를 보면 공속이 얼마나 느린지 알 수 있었다. 불치도 삼성을 만들었다. 얼심으로 상대 공속은 느려졌다. 시공간으로 나의 공속은 빨라졌다. 여기서 오는 차이로 승부를 보려고 했다. 아까 그 육검사가 열받았는지 자기도 얼심을 두개나 만들었다. 제코 1성은 데미지가 미미했다. 제코 1성은 데미지가 미미했다. 트래쉬가 나왔다. 트래쉬가 끌어오면 좋을만한 친구들을 모아줬다. 콕콕콕콕콕콕콕View 1회를 넣어 만화약탈자와 3검사를 맞춰줬다. 아우 간지러워. 멋다. 아우 간지러워.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다 간지러웠다 스태틱을 먹었다 K를 줄까 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친구 한명 데려오도록 슬씨에게 줬다 이렐리아 답답하게 만들어버리기로 했다 엄청 느려지는게 한눈에 보였다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